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우선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40절로 돌아가세요. 자, and a rapper came to Jesus. 자, 래퍼라는 말은 문둥병자를 가르칩니다. 문둥병자.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beseech라는 말은 이게 동사로 간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and falling on his knee 하는데 fall 하면 떨구다 하는데 falling on his knee. 이 knee가 무릎이란 뜻이거든요. 무릎. 이 K는 묵음입니다. 이게 발음 안 하시는 거예요. fall on one's knees. 그래서 fall on one's는 이게 소유격이에요. knees.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릎 꿇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릎 꿇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기를 if you are willing.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willing 하면은 이게 원하는 이런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은 나를 clean. 이게 깨끗한이죠.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문둥병을 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40절 전체를 다시 보면 and a leper came to Jesus. 그리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besieching him. 그분께 간구하며 and falling on his knees. 무릎을 꿇고 before him.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and saying 말하기를 if you are willing.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1절에 moved with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move란 말은 움직이다죠. 주절에 예수님께서 주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because 이거 뭐뭐 때문이죠. because 예수님 he was moved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compassion이란 말은 아이고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뜨나 compassion이란 말은 이거는 동정이에요. 동정 또는 연민으로 움직여져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얘기겠죠.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stretching은 동사로 내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뻤으시고 그분의 손을 내뻤으시고 and touch him 터치는 이거는 만지다죠. 그를 만져서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하기를 I am willing 내가 원하니 be cleansed 자 cleansed 클린스란 말은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끗하게 하다. 근데 이게 be cleansed 이렇게 수동태가 되니까 깨끗하게 되다 이런 얘기죠. 명령형으로 be cleansed 하면 깨끗하게 되거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41조 전체에 다시 보면 moved with compassion 동정심에 움직여져서 즉 불쌍히 여기셔서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내뻤으셔서 and touched him 그를 만지셨고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하기를 I am willing 내가 원하니 be cleansed 깨끗이 되어라 immediately 자 42절에 immediately immediately 곧 이런 뜻이죠. the reprosy 라고 되어있는데 래퍼가 문둥병자라면 reprosy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left him 그에게서 떠났다 그죠? leave의 과거형이죠? leave left left 이거 아주 많이 나왔으니 기억하실 텐데 and he was cleansed be cleansed 하면은 이게 수동태로 깨끗해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깨끗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우리 43절로 연이어서 보시면 and he steadily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steadily 하면은 이건 엄격히 원이란 말은 동사로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문둥병이 나은 사람한테 엄히 경고하셨어요. and immediately sent him away 그리고 즉시 immediately sent him away 글을 보냈습니다. sent는 동사 보내다 send가 원형이고요. 과거형이 sent고 역시 과거 분사도 sent입니다. send, sent, sent 대 과거형으로 쓰였죠. 자 그래서 43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엄히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즉시 글을 보냈습니다. 44절에 and he said to him 자 이걸 조금 내려볼까요. 내려서 보시죠. 44절 예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see that 하면 이게 이제 이거는 기억할 표현인데 see to it that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에 to 생략되기도 하고 뭐뭐를 유의하라. 꼭 뭐뭐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ee that you say nothing to anyone 어떤 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도록 하는 걸 유의해라. 그러니까 아무하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but go 그러나 go 가서 show yourself show 는 자신 이란 뜻이죠. 너 자신을 to the priest priest 는 이게 사제예요. 사제 종교 지도자들 이 사제에게 보이고 an offer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동사를 제공하다 이런 제공하다 드리다 이런 for your cleansing 자 cleansing 정결해진 것 정결 네가 정결해진 것 에 대해서 목조가 offer의 목조가 여기옵니다. what moses commanded 그래서 what은 관계되면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바 이런 뜻이죠. 모세가 commanded 자 모세가 command 는 동사로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의 정결에 대해서 드려라 에즈는 뭐뭐로서 죠. 뭐뭐로서 a testimony to them 그들에게 testimony 증거로서 이렇게 되네요. 자 44절 전체 한번 쭉 다시 한번 봅니다. and he said to him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see that 이렇게 하도록 유의해라 you say nothing to anyone 누구한테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but go 그러나 show yourself to the priest 제사장들한테 너 자신을 보이는데 and offer 그리고 for your cleansing 너가 정결해진 것에 대해서 what 모세 commanded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라 이게 구약에 보면 문득병이 나아졌을 때 모세가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s a testimony to them 그들에게 증거로써 그 제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령한 번을 드려라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제 45절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but 그러나 he went out 그가 나가서는 and began to proclaim proclaim 이란 말은 선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it freely 하면 freely 라는 말은 부사로 마음껏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심정도 이해가 돼요. 문득병이 나왔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틀은 문득병이 나온 것을 마음껏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to spread a news 랑 spread a news 동사로 퍼트리다 이런 얘기죠. 그 소식을 갖다가 주변에 퍼트리기 시작했어요. to such an extent that 했는데 to such an extent 하면 extent 정도 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관용적으로 to such an extent that 이 말은 이거는 뭐뭐 할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떠들고 다녀냐면 to such an extent that Jesus could no longer publicly enter a city no longer 라는 말은 더 이상 뭐뭐 아니 이런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publicly publicly 는 부사로 공개적으로 또는 드러내놓고 이런 뜻이거든요. 엔터는 들어가다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도시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but stayed out in unpopulated areas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stay in 동사는 머물다 머물다 out in unpopulated areas unpopulated 하면 이거는 인적이 드문 인적이 드문 사람이 없는 에어리에서 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도시로 공개적으로 들어가실 수 없고 그래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지역 바깥에서 그렇게 머물러 하셔야 할 정도로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and they were coming to him from everywhere 그래서 they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from everywhere everywhere 하면 도처 from everywhere 도처로부터 여기저기서 예수님께로 물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45절 전체 보면 but he 여기는 문둣병이 난 사람이에요. he는 but he went up 그가 나가서 and began to proclaim it freely 그것을 즉 문둣병이 난 사실을 마음껏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and to spread the news 주변의 그 소식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어느정도였냐면 to such an extent that Jesus could no longer publicly enter a city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도시에 들어가실 수 없고 but stayed out in unpopulated areas 인적이 드문 지역 바깥에 머무를 정도로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and 그래서 they 사람들이 were coming to him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from everywhere 도처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